한 팀에 리드모칼을 하셨었고 그 톤을 갖고 계신 분이 없죠? 없어요 네 없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도시씨?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33년차 레전드 가수 사랑의 미로의 최진희씨입니다 사랑의 미로 최진희씨 혼나차 레전드 가수 사랑의 미로의 아 아 아 아 MBC 10대 가수 최진희씨 1986년도 서울국제가요제 금상 최진희 더 나아가 버린 그대 때문에 이렇게 저 공연가왕의 무대에서 우리 최진희씨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고요 네 조금 힘드셨죠? 젊은 가수들이랑 대결하시는 게 힘이 들긴 했지만 저쪽에서 정말 너무 멋진 그런 평을 해줬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또 백만성의 장미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셨고 그래서 제 노래로 이렇게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말 좋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우리 최진희씨인데 레전드급의 선배이지만 계급장을 벗어 던지고 정정당당하게 또 승부해 주셨던 가요계의 전설입니다 최진희씨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